진짜? 우와! 우와! 진짜 맞았어! 진짜! 형,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월드와이드 뷰티풀 션생! 나와주세요! 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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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가겠습니다! 블랙핑크 지지입니다! 진짜 먹는 거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이시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많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웠네 너무 나오고 싶었대요 우리 두 분이 너무 나오고 싶었대요 너무 넘튼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블랙핑크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다들 초면이에요 평소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동현과 키 사이에 앉고 싶다 네 맞아요 키 선배님은 뭔가 이렇게 중간에 맞다고 하시는데 가끔 틀리실 때가 있고 동현 오빠께서는 이제 한 글자씩 되게 히든으로 갔어요 제가 이 사이에서 자주 없는데 가끔 오는데 가끔이었어요 그걸 조율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써서 맞추고 가겠습니다 조율자 역할을 하겠다 노래 이렇게 듣는 거는 잘 들어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 있으면 더 안 들려요 그렇죠 여기서 더 안 들릴 것 같아서 그래도 저 스피커 앞에 가서 들으려고요 네 바로 바로 컷닝해도 되나요? 컷닝 그럼요 맘봐요 제가 제 거 지울게요 하나씩 던져도 저 화면에 나오고 싶어요 제일 많이 나오고 싶어요 지수의 바스판에 한번 오픈을 잠깐 마지막에 봐요 되게 잘 썼어요 그 정도야? 자 그렇다면 저기 키 먼저 키 먼저 보게요 자 키 바스판 오픈 뭐야? 뭐야? 키 키 모른다고? 아이가 하나도 안 들렸어 에이 거짓말 다 줬어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진짜 많이 있었는데 지수 바스판 지수 바스판 언니 노래 알죠 오픈 우와 의기가 너무 있는데 왜? 의기가 너무 있는데 왜? 잠깐 옆에 완성 저거는 킥체인데 잠시만요 이거 누가 봐도 키 글씨인데 아아 아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키가 뭘 써서 다 준 것 같은데 완성 너무 많고 빨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각자 들은 거랑 조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전화야 나 같은 자식들아 너 같은 자식들아 아신들아 나 이거 들렀대요 나 이거 들렀대요 나 이거 들렀대요 나 이거 들렀대요 엄청난 글을 썼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주위에 늑대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 같이 외모지상 주위 주위에 늑대놈의 주위 자식들 하나 같이 외모지상 주위 왕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리 속이 띵나고 어지러워 왕치로 소중한 대 맞은 듯이 머리 속이 띵나고 어지러워 뭐야 뭐야 다 맞췄다고요? 정답이야 정답이야 다 맞췄다고요? 정답이야 이건데? 말도한데요 큐 지금 들어야 돼 지금 벌써 마음까지 착해서 진짜 진짜? 그러면 우리 로제가 한번 가서 로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걸 불러야 돼 이게 뭐야? 망치로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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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강릉이 그거 빼먹는 거 아닙니다. 주정이요. 네, 그거 다. 용서에 불러주면서 주정지를 하라고. 나도 놀란 게 너무 자연스럽게 한 20회 같이 한 친구처럼 하는 거. 나를 누나랑 내가. 내가 하는 것들이고. 정답 불러주세요. 머릿속이 띵하고 어찌로와 띵하고 어찌로와. 목소리 너무 예쁘다. 깔끔하게 그냥. 한혜 씨가 목소리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네요. 의상은 글로리의 호텔인데 국밥 드시니까 정감이 있네요. 정감이 있어요. 로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눈물 나요. 로제 국밥 먹다가 울어. 진짜 울어요. 맛있으면 울어요.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진짜 맛있으면 운이 돼.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 태국 갔을 때 숙주 먹더니 너무 싱싱하다고 울었어요. 아이고야. 제가 싱싱하다고. 이번에는 비교적 정말 최신 드라마고. 많이들 봤고. 그리고 예능에서도 이 캐릭터를 많이 따라했었고요. 뭐지? 딱 보면. 이거다. 떠오릅니다. 3,2,1,2.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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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수가 연습을. 맛있게 너무 불어. 진짜 좋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야, 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 못 먹겠다. 못 먹겠다. 못 먹겠다. 큐!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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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민준 씨. 보민준 씨. 우와! 우와! 로제 됐어! 로제 됐어! 로제! 로제가 해냈어! 어머, 로제! 도민준 씨! 도민준 씨!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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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저 나와도 되죠, 로제. 로제가 맞췄어요. 로제 하나 골라요. 나는 진짜 드라마 한 장면인 줄 알았어. 도민준 씨! 도민준 씨! 도민준 씨! 제가 식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내 맛 같은데? 진짜 실례! 아니야!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로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공격으로! 속삭아. 진짜 맛있어요! 그래, 좀 봐주자. 이는 이거를 아이고야! 먹으면 되나요? 서서 먹어야 돼. 네. 드디어까지る. 그게 더 약을 넣는 거 같은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되게 귀엽고 예쁘고 착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느낌으로. 입만한 거 아닌데 계속.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 봤는데 좀 드실래? 요로 당겼어. 좀 드릴까요? 좀 드릴까요? 맛있어, 근데. 치킨 먹듯이. 자, 곡 정보입니다. 노란과 빨강 사이에도 미묘하게 다른 여러 색이 존재하듯 어딘가 있을 나의 자리를 찾는 내용입니다. 자리를 찾나요? 자, 앞 가사예요, 앞 가사. 내 맘 속에서 살아있는. 자, 뒷 가사입니다. 때로는 이국적인 탠저린이라 하지만. 탠저린. 탠저린? 어, 발음 좋은데요? 탠저린. 어, 좋아요. 탠저린 해봐 봐요, 로제. 탠저린. 와... 저기 뭐야? 탠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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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흘색. 솜. 우리 집 물고기 이름 주황이인데. 주황이. 주황이. 주황이 달인다. 주황이 달인다. 주황이 달인다. 주황이 달인다 모르겠네. 주황이 달인다. 주황이 달인다. 이렇게 속는 이렇게 와서 인사해요. 오오오. 영상편지 한 번 넘겨요, 로제. 주황아, 잘 있어? 여기서 너의 이름이 나와서 뭔가 보고 싶어졌어. 좀 있다가. 아유. 아니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못 받아들여줄 것 같은데 되게 캐릭터 있다. 저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등자라는 것 있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검색 찬스예요? 예. 아 이건 뭐 우리도 뭘 좀 봐야지. 어떻게 그 뭐 그냥. 그냥 줘요. 개인기? 그걸로 해. 로제야. 아니 아니 개인기. 그걸로 말해. 시작. 우와. 우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입을 닫고 말을 하네. 노래도 가능해요? 블랙핑크 노래도 가능해요? 노래 노래 노래. 노래 가능해요? 블랙핑크 노래. 노래는 안 되는 거죠. 조용히 다시 한번 시작. 진짜 알렸어요. 그릇은 두 그릇 남았고요. 다 먹을 수 있어. 만두 네 개예요. 네 개. 한번 가보죠. 일단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국물로 배를 채워. 아 이거 먹어. 국물로 배를 채워놔. 우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만두 드세요. 저도 만두 포기하겠습니다. 나도. 나도. 저도 포기합니다. 일단 게스트분들은 하나. 그러면은 로제랑 지수 빨리 먹고. 저희 둘이 같이 먹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 만두를 먹을게요. 아니 근데 너무 많아요. 하나. 나도 먹어. 빨리 먹어. 착하다. 만두 하나 너무 크네. 하나씩. 하나씩 먹어. 눈물 난다 눈물 나. 한 장 있어. 한 장 있어. 도겸수면. 진짜 잘 먹는다. 먹으러 왔는데 진짜. 아니 너무 맛있어요. 회사에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너 너무 아쉽다. 와이즈가 그렇게 해? 사장님이 먹이지도 않고. 또 안 그래요 이러진 않네. 세계적인 놀토의 가족. 블랙핑크. 지수 로제. 자 먼저 우리 직계가족이 된 우리 주황이 엄마신데. 놀토 즐기는 두 가지 노하우를 파악을 했다고. 심층 연구 연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놀토는 헝그리 정신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을 때랑. 좀 이렇게 좀 해이해질 때랑. 에티튜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에티튜드. 그럼 아무래도 첫 번째 노래가 좀 더. 네.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엄청 배고파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복 상태. 왔다. 두 번째 심층 연구는. 놀토는 영어다. 저희와는 좀 맞지 않은. 영어다. 제가 이렇게 가사 중에 가끔씩 영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TV 보면서 느낀 게.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가사는. 그래서 영어 가사가 있으면. 제가 그걸 열심히 잘. 영어 기출해. 괜찮다. 영어 기출해.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놀토를 즐기는 노하우는. 자리만 잘 잡아도 반은 성공이다. 잘하라고. 지금 자리 괜찮으세요? 자리 괜찮으세요? 자리 괜찮으세요? 지금 자리 제가 아주. 지금 자리 제가 아주. 만족도가 높은데요. 저는 놀토는 원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샷을 잘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다가. 이제 동현 오빠 옆에 있으면은. 제가 돋보이면서. 제가 돋보이면서. 제가 돋보이면서. 야심가네. 벌써. 야심가야. 잘 알아버렸다. 잘 알아버려서. 그리고 제 옆에는 제가. 제 걸 컴딩을 못하면서. 저한테 컴딩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꼭. 같이 앉고 싶다고. 제일 쉬운 사람. 제 거를. 제 거를 보시겠다고요? 녹색 걸 본다고? 요즘 정답률이. 오 맞아 맞아 맞아. 녹색 괜찮아요 요새. 요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보고. 알아서 빼갈게요.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야심사잖아 너무. 나. 되게 비관적이네. 너의 손. 뭐든지. 아니 근데 지수님 너무 그래. 안 봐요. 안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고 자기만 보고. 두 집하고 계세요 지금. 어 그래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해서. 깨끗하지 마시라고요. 자기의 일을 전혀 안 봐요.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로제는 어떻게 들었는지. 공복 로제. 오픈. 오. 오. 호일하기 싫으니까. 나나나나나나나. 어 어 나나나나나 쏟아내. 어 어 나나나나나나. 지수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지금 노래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 까먹을까봐 여기 필수 해놨어요. 저거 진짜로 녹음할 때 이렇게 하잖아. 자 이제. 지수씨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원샷을. 원샷.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원샷. 케 scales. tej 카메라 strains. 제 카메라zens. 빨간불이 들어올까요? 디저트? Над Brother만. 포요. 예능이 등장해. 안녕하세요. '! 와. bow ride. 야 진짜. 형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 G가 다 Uneenglie가 우리???? 왜요? 양쪽으로 쳐, 양쪽으로 쳐. 야!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긴이 칠해야지. 네. 긴이 괜찮나 보다. 긴이 괜찮나 보다. 제 건 느끼세요. 나 이제... 이제야. 자, 우리의 로제. 고고꼴은? 그러면? 그럴 거면? 껄껄껄고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 고고고로 가던 거지. 모두 전에 고였어요, 저 듣기에. 고 5대 쏟아다니. 그럼 고고로 가. 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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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준비됐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하나? 너 뚜둑뚜둑 세 개를. 뚜둑뚜둑 세 개를. 오케이. 뚜둑뚜둑뚜둑. 뚜둑뚜둑뚜. 뚜둑뚜둑뚜. 자, 갑니다. 여러분, 로제의 음악 세계에 빠져보시죠. 정답! 불러주세요. 후회하기 싫으니까. 엔닉 상관없으니까. 고고고고 모두 솟아내. 노 예스. 난 모두 비원해. 오, 몰라요? 뮤지컬 아니에요? 이거 마스크 아니야? 마스크? 마스크 없잖아요. 마스크 오에스트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데? 나래, 나래! 나래, 스톱! 나래, 그렇지! 박진영! 됐어요! 스윙 마이 베이비! 실패! 치수! 박진영, 스윙 베이비! 정답! 볼륨업, 볼륨업, 볼륨업! 먹으면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정답! 정답!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있게 했네, 맛있게 찍었다. 아니, 고였어, 설탕이. 저도 놀랐어요. 설탕 반이 없어졌어요. 어우, 야... 방금... 나한테... 맛있어. 맛있어. 말해 뭐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악... 주세요. 어, 알아! 어, 알아! 로제! 로제 스톱! 로제 스톱! 로제 스톱, 먼저 했어요. 로제 먼저 했어요. 로제! 박본! 선배님의 유앤아에! 아, 맞다. 총알! 총알! 유비야,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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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어, 대박이다! 아, 안녕히는 말은 네버 내 개인 세상은 오직 넌 하기에 정답! 뮤비인 줄 알았어, 뮤비. 설탕 찍으셔도 되고,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저, 초코우유? 초코우유는 없어요. 아, 커피우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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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이거. 라떼로. 이거 색깔 보고. 라떼? 네. 진짜. 무슨 음료야? 커피우유. 커피우유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커피 맛이 나나? 응, 찡각. 찡각. 저도 커피. 네. 1번부터 10번까지 음악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 틀어드릴까요? 그냥은 못 들어요. 4번 음악이요? 4번은 틀어드려. 살짝 더 하게 되고. 음악 틀어드려. 음악이 있습니까? 음악 주세요. 음악! 추세요! 네, 너무 좋네요. 야. 악. 이거다. 들어봐 좀 말. 어? 아, 불러. 와! 두 분이 제발 웃지 마요 진심을 해도 내지고 말아요 또 그러면 나쁠지도 몰라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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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패! 때리수가 한테 실패하니 왜냐면 뒤에서 방해공작이 있어서 1만2천 봉이 왜 나옵니까 1만2천 봉 1만2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순기야구나 문제 주세요 제가 하는 겁니다 영어가 엄청 많았지? 응 야 너 영어를 못 들으면 어떡해 댄스 들었어 책임진다며 우리랑 똑같이 들으셨어 그냥 책임진다며 혜리씨 무슨 사건이에요? 오프닝 때 영어만 나오면 책임진다고 아니 놀토는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놀토는 영어다 놀토는 한글이다 댄스 댄스 댄스는 거의 한글이야 상황이 또 심각해집니다 지수의 눈은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는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왜요? 계속 보고 따라서 하시는데 로제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쉽게 맞혀도 되나? 아휴 아휴 수업 쉽긴 쉽다 이거 야 아까 못 먹었잖아 아 못 먹었어 맞아 로제 불러 주세요 오빠 노래 불러줘요 발라드, 블루스, R&B, 댄스 널 위해 널 널 위해 뭘 못해 자 작곡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음을 좀 정확히 문세윤 씨 멜로디를 오빠 노래 불러줘요 올라갔다가 내려봐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네 원, 투, 쓰리, 포 오빠 널 위해 아 죄송합니다 기본이 안 돼 친구구만 가르쳐요 빨리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오빠 노래 불러줘요 이렇게 오빠 노래 불러줘요 그 다음 발라드, 블루스, R&B, 댄스 널 위해 뭘 못해 손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뭐 국내에서만 놀 것 같아요 월드 스타가 된다니 마지막에 작은 공트 하나 했었어 마지막에 열심히 하네 아주 보기가 좋구나 결과 그래 보여주세요 결과는 맞겠지 맞아 맞아 이거 안 맞으면 진짜 결과 그렇습니다 참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